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은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25개 가운데 24개를 차지합니다. 서쪽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상태에서 대부분 호남 사람들을 다 구청장으로 밉니다. 25명 가운데 20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어제 발표한 것이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사전투표 조작은 어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 선거를 프로그램에 의해 사전투표 조작을 한 그런 현황입니다. 대개 종로구가 18%, 도봉 16%, 중구 18%, 용산 20%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0%입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공병호TV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강남구청장이 26%, 송파 20%, 서초구청은 22%를 조작했지만 실패를 하죠. 영등포구청장 20%, 강서구 18%, 마포구 20% 모두 5회에 걸쳐서 서울구청장 선거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구청장만 훔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다 훔칩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102대 8로. 110석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여러분 모두 몇 명인 거 아닌가 102명입니다. 110명 가운데. 그러니까 다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날 신문이 뭐라고 보도하는 거 아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그 다음 날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에 싹쓸을 했다.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 정도를 서울시의회에서 차지하는 거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당시 두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의회 선거와 관련해서 서초구 제1선거국의 김혜련 민주당 서울시의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20%를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0%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를 조작해가지고 10%는 민주당 김혜련 후보에게 미뤄지고 그 다음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7% 3%를 빼앗아가지고 선거를 이깁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서울시 구청장 선거를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이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조작으로 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이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김혜련 서초구 제1선거국 사례처럼 이렇게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상시한 내용은 어제 여러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하는 가운데서 전산에 많은 흔적을 남겼죠. 숫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5를 까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개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율이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24, 16, 11. 이걸 까주는 겁니다. 이걸 어제 여러분들 방송을 드렸고 또 한 분은 2018년도 서울시의회와 관련해서 강북구의 제1선거구 사례에 김동식 서울시의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8%의 조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총조작률이 그래서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를 민주당의 김동식 후보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한국당하고 미래동합당에서 각각 8%나 1%를 빼앗아가지고 총 여러분들 조작 득표수는 사전 득표수의 18%를 조작한 겁니다. 표수는 1197표 곱하기 2를 하면 나오겠죠. 조작된 표수가. 이 경우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예를 들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이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7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습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익려표수가 계속 남습니다. 민주당은 11표가 남고 한국당은 9표가 남고 미래당은 4표가 남습니다. 통상 경험적으로 보면 부정선거가 없으면 1194 대신에 0000가 나옵니다. 오로지 무효표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남게 되면 이것을 일종의 전산조작으로 인한 숫자 찌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 27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전산조작 흔적들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제야 고수님하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을 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거의 모든 시의원 및 구의원 등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구 광주동구 대구중구 경기구리 등에 대한 분석이 바로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광역시라든지 도 차원에서 의원선거들은 대부분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값이 안 듭니다. 한번 짜놓으면 그리고 디지털 특성은 무한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에다가 조작률만 집어넣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선거 결과를 결정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조작된 수치를 당일 득표수에 여러분들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당연히 꼭 같은 기계를 가지고 국회의원선거도 조작하게 되고 꼭 같은 기계를 가지고 지방선거도 조작을 하게 되고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을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서울시 교육감도 조작을 할 수 있고 서울시 구청장도 조작을 할 수 있고 서울시 구청장을 여러분들 장악을 했으면 그다음에 서울시의회를 다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다 도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를 도덕질을 할 수 있으면 대구도 도덕질을 할 수 있고 부산도 도덕질을 할 수 있고 강원도 도덕질 다 도덕질을 함께 할 수 있는 왜 조작 프로그램은 한 번 정해졌으니까 고정비가 투입되고 기계가 공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공장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도 5.9 대통령 선거전에서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설립한 겁니다. 쉬운 절을 해봤습니다. 어? 잘되네. 그 공장을 계속해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여러분들 3구 대선 그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장이 있는 겁니다. 공장. 큰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공장은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냥 프로그램 몇 줄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된 겁니다. 그 가동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사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누가 발표합니까? 그거를 완제품으로 생각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의 공식을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훔친 게 없습니다. 제약 오수가 안 것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숨어 들어가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발표하는 공식 데이터를 딱 보고 조작의 이런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서울시 여러분들 의회 의원 2명을 조사해 보니까 뭐죠? 조작이 결정된 거죠. 그럼 전수조사하지 않더라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도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100억 석 가운데서 102석을 차지했구나. 뭘 그냥 102석까지 차지하니까 다 해 가지고 110석 다 차지해버리죠. 그게 공상당 선거죠. 무슨 선거입니까? 공상당 선거 아닙니까? 서울시 구청장 25군데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25개 데를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한 군데 빼앗겼으면 24군데 그게 공상당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상당 선거 아닙니까? 공상당 선거 아니에요?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여러분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왜 102석을 차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확실히 돌려가 110석 다 차지해버리죠.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서울시의회의 102명을 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분을 해보니까 강북구에 한 분 서초구에 한 분 해보니까 공장 돌린 게 딱 나왔지 않습니까 조작 동장 돌린 게 그래서 전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 해보니까 강북구에 한 분은